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리야 네, 알겠습니다. 대로 된 시바견이고요,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있는 종류와 함께 제거하는 종류가 될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 이동이 있는 종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종류가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시가겨나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시가겨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티 시바견 알지? 아이고, 별로. 아이고, 별로. 월급은 없고요. 엄마가 주는 맛있는 간식과 밥도 먹고요, 잠도 자고요. 앞으로 실내변인 토리를 위해서 중간중간 산책을 나가서 콧바람을 씌워주고 최상의 복지로 펴주고 있어요. 네. 안녕. 이번엔 대면 대결! 저렴한 감자에 대한 체험이 있는 좌석은? 아이콘! 다행히 도착! 유현재! 파이팅! 이거가 오늘 결제 중인 것 같아요. 새로워! 우리가 실외별 변하는 강아지라서 힘이 나면 이제 사측으로 나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와. 안 해. 더운 애도 있어. 다 됐다. 다 됐다. 대박. 형아 먼저 자를까? 네. 응.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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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고 앉아. 앉아. 아, 예뻐라. 언니 있으니까 좋아요? 네. 네. 너도 웃겨. 니는 웃는다. 원래 머리 자르기 싫다고 했던 애기들도 토리 보려고 와서 머리 조금씩 더 자르더라고요. 놀러 오셔도 되니까. 알겠어요. 우리 안녕. 안녕해. 아프지 않게 오래오래 저랑 출퇴근 같이 할 수 있는데. 어필에는 그 하나만 바라내줄게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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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